맞다 이거 한번 갈까? 네랑 한번 갈까요? 네랑 한번 갈까요? 안녕하세요 유튜버로 오늘 소개해드릴 모드는 불타는 매크리 모드입니다 설명하기에 앞서서 코드를 알려드리자면 코드 임포트에 9J4NE 이걸 주시면 이 모드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확인 누르시면 설정이 불러와지거든요 그래서 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초록원 안에 애들이 있어요 매크리가 제가 불타죠? 이거를 옮겨야 돼 그럼 저 사람한테 전입된 거야 그럼 도망가야 돼 도망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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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사람한테 옮겨가고요 이거 제가 또 맞으면 옮겨가고 여기서 이렇게 하고 도망ㅎㅎ 숨어! 아이고ㅎㅎ 이렇게 아시겠죠? 딱 봐도 바로 이게 이해가 될 걸요? 네 이렇게 어 이런 식입니다 자 이번에는 사람을 조금 더 늘려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정신이 없을 것인가 자 갑니다 오오.. 사람 많아지니깐 넓어졌어 오오오오오라오오 숨어쓰워 숨어 여기서 여기서 남아야면 돼 아!! 바로 바로 전달 드린 과연 어 애니 안좋으면 가야ème 이거는 흐흐흐흐 오오 내 뒤에있다 내 뒤에 오오 야 나와이씨 진짜 아어억 어 에임이 안좋으면 가야됩니다 이거는 대바늘짬밥이 여기서 나오는구반 나이스 뭐야 오 잘 쏜다 오 잘 쐈다 뭐야 아웃 Be 무뱅무뱅 무뱅셍 무뱅 무뱅 맞다 이거 가까 드라마 가까여 내려가면 할까? 내려가면 할까? 내려가면 할까? 내려가면 할까? 내려가면 할까? 이제 좀 살아야겠다. 나도 1등 하면 해야겠다. 잘 가고 진진자라 감염됐습니다. 맞추질 못해요. 그게 저였어요. 이거 하면 왠지 맥클이 좀 연습 잘 될 것 같은데 뭔가 긴박한 그런 아 제발 나이스 아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안돼요? 아 안돼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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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이건 내가 왔대. 나 대면 안돼. 얇고 굳이게 살아야 돼. 나이도 무슨 말 있어 여기. 뭐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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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해 인마? 하하하 랩 랩 랩 랩 랩 랩 오 오 오오 나이스 오오오 재미있는meter 오 이거 있나요? 꼭 쓰기 으웟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오오 오 identity 역시 인생은 뻗습니다 누구야? 누구야? 전투의신. 뭐해? 감정 끝나고 있으면 어떻게 해? 뭐해? 아! 뭐 뭐 하까 또! 하마까! 하마까! 하마! 아! 오! 뭐 잘하는데? 아! 뭐 여튼 이런 겁니다. 재밌게 보셨나요? 혹시 하고 싶으시다면은 코드를 입력해서 친구들이랑 한번 해보세요. 구독 눌렀어? 보프!